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찬송가 312장 묵상입니다.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. 아멘 참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훈계의 말씀을 따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는 아름다운 날 그래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관하리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 나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만서 위해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임 사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상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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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